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경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입니다. 지난해에만 1만 4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의령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경남에서 사라진 셈인데요. 대부분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전입 인구는 30만 명. 전출 인구는 31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경남에 빠져나간 순 이동 인구는 1만 6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인 의령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경남에서 사라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순 유출 인구는 3천 명 줄었지만,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곳입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의 효과로 순 유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감소한 편이지만, 경남은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서 큰 규모의 순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순 유출 인구의 연령대입니다. 20살에서 39살 청년들이 1만 4천 7백 명으로 전체 순 유출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주로 가까운 부산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고, 직장이나 일자리가 주된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을 찾는 좋은 일자리가 경남에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하여 청년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여성과 20대 등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 인구 유출 규모를 1만 명 아래로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응급진료상황실은 경상남도와 시군 보건소 21개 반, 1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본부와 정보를 공유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합니다. 또 연휴 기간 경남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 등 50곳과 보건소와 약국 등 2,300여 곳이 일자별로 진료합니다. 경남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8%와 14.3%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8.6에서 10%씩, 신선식품지수도 매달 14.1%에서 15.7%씩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귤, 토마토와 파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의령군이 설을 맞아 내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카드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률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구매 한도도 종이와 카드, 모바일 상품권까지 각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의령군은 8일 의령 전통시장 안 약초시장 광장에서 상품권 판매 행사를 합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5달 만에 3천 가구 때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380여 가구 줄어든 3,68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김해가 850여 가구로 가장 많고, 4,590여 가구, 거제 570여 가구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은 1,100여 가구로 330여 가구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동급식카드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